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탈리아 정보보호청이 결국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 GPT를 만든 오픈 AI 측에 총 두 가지의 우려 제기 및 검증 요청을 했었는데요. 잠재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과 사용자가 13세 이상인지 검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AI 측은 둘 모두에서 실패했다며 이탈리아에서의 GPT 접속을 아예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보보호청은 이탈리아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인데요. 이탈리아는 이 조치로서 서방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챗봇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라 행동에 나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테오 살빈이 이탈리아 부총리는 과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정확히 인용하자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채 GPT가 이탈리아에서 접속 불가하도록 강제한 프라이버시 감시단의 결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살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규제 부처의 조치가 위선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는 잠재적으로 사생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상식의 기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로이터는 정보보호청이 살빈이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시기관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의 접속을 모조리 차단한 오픈AI 측은 채 GPT 같은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되는 개인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우리 오픈AI는 이탈리아 정보보호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채 GPT 사용량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및 기업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가 생긴 만큼 이 도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